자 각스 힐링을 얻으러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각스 힐링을 얻기 위해서 어 필요한 주문이 있지 그게 근데 몇 레벨이었는지 5레벨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묘지를 가야되요 트릴로지에요 음 묘지 가서 어 거미 여왕을 죽여야되요 아 아 아 아 네 번 아 아 아 아 아 아 제 아버지 레스터라! 그녀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모든 사람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나에게 왔어요! 기억이 안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공격 리스트 아저스 공격 서로 서로 싸운거 같은데 어..잠깐만 사악사악사악탐배 얘가.. 얘가 악이네 어 얘도 악이야? 얘도 악이야? 야 너 죽어 임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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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 경험치를 얻었네요 신세계님 맞춰보세요 음..이 쪽으로 가는거 같은거 같은데 Seat 음..잠깐만 Joon Johnson Joour service 있음.. 그리고 동물수원 하고 어... 동물수원은 다 없애버리구요 이걸 다 바꾸고 나도 없애버리고 음... 마비... 마비제거 너의 필요는 예스 다 없애버리고 어... 얘는 뭐였더라? 공기장화에... 치료에... 아 이것도 다 없애요 아 이거 사각으로부터 보호 죽음으로부터 음해 에너지부터 보호 이것도 하나 해놓고 죽음으로부터 보호 하나 해놓고 할게 많잖아 아 죽음 말고 방어로 하자 음... 잠깐만 방어는... 됐고 맥라이즈를 투명하게 디디디를 하나 해놓고 불에서부터 보호 불에서부터 보호도 하나 해놓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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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특이하게 마법 bay 실력이 사 DENNIS 아 너무 쏨되데 말로 자 저기 함정이었네요 마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기억이 나죠 하도 그때 마법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마법사업을 좋아해요 또 함정이 있으려나 자 저기 함정이겠군요 자 함정을 조심해야되 어 잠깐만 투명화 갖고 있는 애가 누구였지 이러면은 움직이는 옵져봐야 움직이는 함정상은 옵져봐 함정삭기에 투명화 어 여기 함정있어 어 함정 또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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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크립트 정말 좋지 어 맥슨 잘 죽었나 야 야 너 때리려고 하지마 너 때리려고 하면은 투명화 풀린단 말이야 이렇게 때려봐 여기 분명히 함정이 있을거 같은데 거미줄 없네 자 너 잠깐만 너 화이어볼 같은거 있냐 없네 자 화이어볼 음 선빵 날려야죠 선빵 날리고 선빵 날리.. 어 날리고 어 날리고 어 날리고 그래 야 공격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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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위야 저기까지 안닿네 파이어볼이 파이어볼 오케이 예 야야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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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스톤스키 넌 스톤스키 넌 아이언스키 넌 아이언스키 야 아이언스키는 시절시간이 겁나 빠르네 네 이것도 내가 안.. 아직 안구가 어 나무만 잠깐만 이거 나 지금 하나도 없는걸텐데 나 어 그저 그저 어 마인드 포커싱 이게 지니어스 아닌가 아 마인드 포커싱이구나 음 마인드 포커싱이 이렇게 생각놓고 네 다음무는 저의 기업일지 저장만 하구요 각스링을 얻기 위한 사전준비지 쌍각스링 내가 근데 소매치기가 가능하려나 잠깐만 어 마스터시프 소매치기 이거 드러나나 아 늘어나네요 이걸 넣고 이떡해 아냐아냐 여기 나온게 아니라 어 주문면역 업제레이션을 주문면역 스크롤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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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오 칸박스 칸박스가 봉인을 쓰잖아요 근데 봉인은 업제레이션인가 그걸 막 막쳤던걸로 알거든요 그게 어 봉인을 막아요 추워 추워 주문비 아니야 쟤 쟤 쟤 쟤 야 젠슨아 너 뭘 떨어져 있어야지 어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음 간단한 버프 좀 일단 민스크는 민스크는 좀 떨어지고 민스크 빼고 음 지금 일단 함정 음.. 자 너.. 아 너 분신이 없냐? 야 분신.. 허상분신.. 아니 허상분신.. 스크롤이 없잖아? 좋은 서비스! 좋아 아 4레벨에 폴리모프 셀프 없애고 스프릿함으로 다시 바꾸구요 폴리모프 셀프는 릴리스 잡을 때나? 스크롤이 없애고 죽어 임마 뭘.. 예.. 이게.. 얘보다 원에 나왔던 걔가 훨씬 더 어.. 거미화원같은데.. 뚱뚱해가지고 어.. 얘들 겁나 오는데? 음? 음.. 야 너.. 넌 이렇게 뭐하고? 사람포박? 어.. 상독자수? 그렇지이.. 곤축대 곤축대의 위력을 느껴봐라 자.. 어.. 감속 쓰구요 이야아.. 이거 봐! 곤축대 봐! 뭐 죽음이지 죽음 더이상 무슨말이 필요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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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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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중독벌리타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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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저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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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더! 오 헤더.. 와아.. 됐어 됐어 어? 어? 어.. 얘가 안.. 여..여기.. 여..여기.. 아.. 여깄죠? 주문맨역 바로 이건데.. 음.. 장비신능력 히트포인트 10% 타코인 이거.. 이거 하구요 아뇨? 보.. 보는데요? 왜요? 트럼은 얘가 하는거야 얘 예. Ba 얘가 하잖아 Beb 예가 하잖아 내가 한게 아니라고요 어이..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라는 거야 자 새끼개 밑에 하고 나쁜 사람이래 더러운 사람 자 칸각스 짜보러 가죠 어 여기 아냐 여기 아냐 나가야돼 난이도를 올려봤자 데미지 더 받는거 밖에 없어요 뭐 난이도 올려봤자 그래서 나는 그냥 코어루라는데 일반 그 보통은 데미지 두배로 더 받는거 밖에 없어요 다른거 뭐 특별하고 에너지 애들 인공지능이 더 좋아지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아 어 이제 레벨업을 해야죠 코어루라 아 더 짜증나던데 애들 6편이 잘나요 그니까 그니까 터지는거 잘 터져요 자 일단 한국지역으로 다시 가죠 아 아 여기 만치 한번 하자 만치 한번 하구요 아 아 아 공기정화 이레벨에 이거 빼고 이거 넣고 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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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고고 자 한번 쉬어요 어? 뭐야 꿈인거 같은데 어? 어? 연결되어 있는건가? 임무의능과 나의 정신이? 당연하지 당연히 다 기억하지 내가 진짜 생각하는거 른거는 거 안들의 state 정신이 더 많이 하는걸 근데 이번엔 너무 멀지 medic해 너무 멀지 않습니다 넌 멀지 않습니다 너무 멀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왜과 기억력이 잊지 않지만 더 져 더 많고 아주 다ех 50% 나 다른 분 You 아름다운 으아 세리보 당연히 다 기억하는데 너는 왜 얘는 무슨 나 이거 근데 꿈잖아 너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어디지? 이 짓거리는 무엇이 발생하는 것과 무엇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속도를 느끼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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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이모인을 구하러 가는 중이세요 이모인은 납치장 했잖아요 아니 왜그래 너도 악몽 꿨구나 야 야 씨 나도 악몽 꿨는데 음.. 잠시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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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뭐야. 안녕. 안녕. 1 gold. 됐다 1 gold.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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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원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참 그러고보니깐 여..여기인가 여..여기..여기..여기..이거 사원아니었나? 리스트 투어 어..여기 사원아니었나? 오마프리스트 리스트 투어 와..그래서.. 와..너무하다 천골드나 달래 아..뭐 어쩔수 없죠 서기원님 어서오세요 서기원님 어서오세요 뭐 어쩔수 없죠 에이.. 야.. 싹도 없었어 서기원님 어서오세요 레벨 드레인을 당해서 어.. 레벨이.. 그..강제적으로 떨어지는.. 어..무슨.. 디버프같은거거든요 그걸 당해가지고 어.. 뭐..뭐..뭐있었더라 까먹..까먹었는데 쯧쯧 감성은 필요없고 감성 어.. 주문면역 이걸로 채우고요 5레벨은 온라인 아니에요 스톤 스킨 제 선언에 무엇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이.. 아.. 얘가.. 주인공이 걸려버리네 음.. 에이드 에이드 와.. 레벨 드레인 지대로 당했구나 정말 지대로 당했네 그래서 뭐 저의 위기 전기 잠시만 진실해수도 하나? 음.. 민노타우루스 주이야! 잠깐만 나 이거 고고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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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은 아닌데 레벨업 아 드디어 잠시만 따기 그래 잠시만 못 따요 뭐 리젠네레이션 버전 자 자작한번 하구요 어 아 이거 파티를 다 모아야 되잖아 자 자 어 칸각스 드디어 황금해굴 음 나는 모험자인 블랙 네로이드 어 무슨일이 일어났더라고 칸각스 그 어 자 최선을 다하도록하지 팔다리와 흉부 어... 팔다리와 흉부 그의 팔다리의 몸통은 도시안의 무덤에 흩어져 있다고 한다 자 팔다리와 흉부를 가져와야죠 아 폴리모프 셀프 이걸 계속 써야겠구나 어쩔 수 없네 음... 짜장 한번 하고요 잠시만요 음... 어딨냐 여깄다 엘리멘탈 리치 부르치죠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몸체 두개를 찾아와야 되는데 리치 두마리를 상대해야 돼요 자 다리지역으로 가서 너는 또 뭐야 아니... 아... 이상한 놈들이 계속 야 인마 어... 아니... 얜... 무서운 기계님 도망가 일단 요니언슨 에렉츄럴 서비스 어... 어... 너도 도망가 폭발 음... 아이씨스킨 와... 이씨... 할게 없어 야... 포박 어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어... 한번 더 포박 야... 포박 포박 너도 포박 다 퍼박해 야 퍼박 퍼박 계속 퍼박 계속 퍼박 어어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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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약해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어서 컸어 관대하려면 다 퍼박 쯧 재밌잖아요 애들 말씀하시겠어요 볼트 할 줄이야 마법이 되네 쯧 쯧 쯧 이름을INE 여기 어디있다는거지? 버려진지? 여긴 아닌거겠구요? 갈망한 데가 없는데? 여긴거 같은데? 아 여기 아니야 아니야 헬로매신전 헬로매신전 거짓말고 아 이거 좀 따봐 쟤는 뭐하는데지? 여기는 그 아까 산 어쩌고 저쩌고 게 여기 같습니다 오오! 왠지 여기 같애 왠지 여기 같애 아 맞네 맞네 여기네 잠깐만 함정에다 좀 보고요 음 함정은 없네요 오 여기 무섭거리 제네레이션 포선이 있나보네 저장하고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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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속? 아 잠깐만 일단 밖에서 자서 메모라이즈를 좀 하고 와야 되겠구나 음... 가속 주문이 내가 갖고 있는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구나 자 잠깐만 하구요 음... 음... 화염같은거 필요없고 일단 사악으로부터 주문해 보고 그리고... 음... 업조레이션 아 근데 이게... 이렇게 금방 오면 안되는데 선스킨 그리고... 중요한 신성한 힘 강림 그 다음에 신성한 힘 강림 그리고 이게... 하나가 더 보였더라 그사이에... 저장하고 여기서... 자 폴리모프스에 자 자가구요 저장하고 자 뭐지? 뭐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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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슬라임으로 변하면 모든 마법이 면역이거든요 뭐 물론... 내성골림 없는 저항력을 무시하는건 빼고 어... 게이트? 아... 나 사악으로 뭐했지 괜찮아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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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이거... 화염망패 걸려있어가지고 내가 때리면... 자꾸... 내가 맞는다 아... 아... 계속 맞네 아... 계속... 계속... 계속 맞네 진시야... 진실의 시간도 슬꺼워 야... 화염망패만 깨져봐 지가... 소환하는데 지가 죽이고 있어 또 소환해 또 또 지가 또 죽이려고 다시vest... 하엏. 어 흐으 공개 결정 흐으 아이구 아이구 czyli 앗 다 얘기를 없다 하나 먹고 슬라임즈 때 포선도 먹어 어 산성화살은 통하나? 안통하죠? 알록에 하급중까지 나왔어요 랄록에 하급중까지 나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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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고 얘 죽여 지금 이플리스토부터 죽여 하나 둘 하나 둘 아이 겁나게 안맞네 진짜 아휴 아휴 얘를 변신하구요? 아니 얘 변신하고는 마법 맞췄는데? 이플리스토부터 죽을지경됐어요 됐다 됐다 얘 공 그게 공격 횟수가 상관없네 절대 아 뭐야 오이씨 쪼거없는 무기지 뭐 얘 또 나왔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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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겠지 4라운드거든요 마법무기로부터 보호가 4라운드정도 유지시켜주니까 어어 오 오 오 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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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잠깐잠깐잠깐잠깐 나갔어 야 죽여 죽여 그렇지 그렇지 미스크 잘생활하다 자 자 몸채 몸채 얻었어요 어? 뭐야 이 클립에서 써있어? 아오cn 음.. 이제 소환해서 애들도 좀 치료하죠 뭐? 완치로 치려고 해요? 나는?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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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비타 모모스 카리오 좋았다 일단 하나는 얻었고요 두 개째 얻도록 하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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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아 그냥 가 그냥 가 빨리 가 그냥 가 신경쓰지마 상대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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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제가 사원지구에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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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장 성스러운 기저 돈을 버릴 수 있게 했다고? 실명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이 사회비전구들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 이런 일 할 때는 저렇게 어... 사회비전구를 퍼뜨릴 때는 저렇게 앞세워 내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편을 들어주는 사람과 짜서 편을 짜서 하죠 사람 셋만 보면 사람 하나만 그 바보 만드는 거는 정상적인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there is the true god the unseeing eye is here do not listen to him he seeks to poison your mind why is your god ever done for me i hate i'm poorer and no bitter don't speak to the priest in that tone the guards will be offended don't you hear what he's saying there are no gods to be offended hi i wish to see no my friends you do not wish to see forget a truer gift that you'll not find amongst any of these other so-called deities no do not go with him i'll do as i wish i want the truth show me the unseeing eye yes come then those of you what are you doing are you mad quit your mouth wink i do not wish to see the truth come then my faithful ah 저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거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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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will not do it all we cannot have the slim of faith lured away by such talk 모닝로드 신전으로 자 자기네들 신전으로 오도록 하세요 consider it done i will do my best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잠깐 볼까요 뭐 물론 몸체를 얻으러 가야 되는 중간 길이 있긴 하지만 주의는 저번에 음 그렇군요 이거 누구랑 말려야 되는거야? 아 얘 거 같아 이 세상? 가능한 사람 돕도록 하지 음 신도를 뺏기고 있다라 잠시만 좋아 잠시만 잠시만 못하네 녹색 슬라임 뭐.. 할 필요도 없죠 이쪽으로 가면 쓸려나? 해골입니다 어 뭐야 얘네들은? 자객 타노르 1,000골드? 내가 가진 모든걸 넘겨주는거 좋은 방법을 비켜 너희들이 강도야? 야 우리는 모험감에서 강도야 우리가 못헌 애들이 없지 다 털었지 자 뭐 싸움이 일어났죠? 뭐 싸움이 일어났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어 자 상급자주 그 다음에 어.. 감속 너는 어.. 마법사를 노리고 쏘고 마법사 자 죽어라 벌렛대다 자 그러고 그리고 그러고 그리고.. 야 사람 뽑아봐 어어 10필 10필 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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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어떡하지? 에어 시류 시류 좋아좋아좋아 아 얘는 미치겠네 공포 걸렸네 아 지금 저 제일 신경쓸 때가 아니야 내가 살아야 돼 사는 것도 사는 거잖아 어 일단 감속부터 와 얘를 겁나게 쎄네 참 뭐 왕치왕치 아니아니 아이언스킹 아 어어어 장난아니네요 야 야 우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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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부터 줄게 얘부터 야이 가볍게 봤다가 이게 가볍게 볼게 아냐 자자 빨빨빨리 오오오야 이거 뭐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에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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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자는 거지 지금 어? 아니 이제 계속 죽었네요 계속 죽었어야지 살려야죠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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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라이트는 쓰고 너 뒤로가서 아 숲의 생물이라 뭐야 아아 나 미치겠네 아 야 야 와 붕괴 녹았어 야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아 참 와아 야 일단 법부터 하자 야 으이 장난이 아니냐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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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최종의 힘이 될 수 있어. 너는 뭐지? 다시 한 번 댑여봐 너는 감속 써고 이번엔 좀 제대로 하자 연계를 넌 사일런스 써 사일런스를 여기다가 써. 여기다 이거 다 맞겠죠 이 정도면? 어 너는 벌레 벌레를 얘한테 써 너는 땡겨! 활 땡겨 아유 야! 어 사이루스! 아 되는게 없구만 사이루스 멜켰어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시전시표 100% 끝났어 끝났어 야 이 벌 건축대 소환이 그냥 한방스킬 아무도 지금 시전을 못하죠 어 일어나는 게 더 즐거워 도전 어 히!! 아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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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오오오오오오오 엘리스 죽여 여깄부터 오케이 으아아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미스자 들어가서 활 활 활 오케이 아 뭐왜왜왜왜 오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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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왔다 힘들었다 아이고 굉장히 무거운데 이거 어 It shall be consider it I will do my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으에에에에에에에 자 자 풀 플레이트멘 오오 좋아 행가드 엑스 이거는 어 어 음 음 잠시만 여기 소스워드 이건 이것도 소스워드이지? 이거는 팔아 팔아 팔고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는 스푼실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암호를 좀 높여야겠지 저 해놓고 I will do my best It shall be 이미지 2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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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전 대박인데? 아 어 이미 있대 음.. 이건 뭐지? 모닝스타 플레이 모닝스타 플레이 아..이것도 힘이 좀 되야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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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미치겠다 미치겠어 어.. 천욕숭은의 면역 됐지? 저장하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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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전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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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히 가.. 어.. 코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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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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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서 아마.. 내가.. 이문을 열어야 됐던 걸로 이문을 열어서 이문을 열려면 이문을 열려면 이문을 열어려면 이문을 열어야 이문을 열어라 말씀하세요 함정이 있을꺼야 함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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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함정이 없네 저의 훌륭한 힘으로 돌아가고 모든 힘으로 돌아가고 함정있지 함정있지 오오오 함정있지 함정있지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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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감소 자 그리고 음의 에너지로부터 보고 오케에 얀 딘슨도 저거 크로스보우 꽤 잘 쏜단 말이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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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 깜짝이야 잠깐만 이거 이거 안열리지 확인을 안해봤네 저거 열 수 없으면 안열지 어 뭐야 이건 어 안돼 안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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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뒷사라오네 아 야 한 번 더 오오 오오 됐다 됐다 아 아 감정 감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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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햄스터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아 아 어 그 다이어나 다이어나 헤어 역활을 에어리 에어리가 맡았네 오오오오오오 ма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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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말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데 부족한 효과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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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됐나? 됐어 됐어 아이 뭐야 이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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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사라진게 아니었잖아 잠깐만 야 투명화 해제 아유 여기 있잖아 좋은게 아니었어 됐어 왔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었네요 저장 한번 하구요 야 눈을 제거하고 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냥 그건 신의 뜻으로 알고 그냥 구덩이에 버린대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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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실드러 잇던 I will do my best What do you with all it shall be 컨실드러 잇던 I will do it shall be 컨실드러 잇던 오오 레벨 드레인 야아아아아아아아 또 걸렸어 레벨 드레인 I'm out of time I'm out of time I'm out of time I will do my best It shall be Be wary my friends Someone has come before us I can sense it Hmmmm Oh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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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도와주는게 낫겠네 아 그건 그렇고 나 또 또 그 그거 당했어 아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드로이드는 리스톤업이 없어가지고 얘는 도움이 안되고 내가 원래 있었는데 내가 드레인해서 아 아 나 다시 나갔다 들어와야 되잖아 이런식으로 빨리 빨리 가자 바로 위지역은 사원지역이니까 잠깐만 기다려 봐 메모라이즈 다시 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뭐야 왜이렇게 왜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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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do it check consider it done you must gather your party before venturing 4th 어차피 어차피 정리 쓰나 쓰나 빨리 못가네 느리 느리 I will do my back 음? 뭐야? 미란나 말이 안 되잖아 몇 달 전에 같이 잤다고 딸이 벌써 이렇게 컸어? 아 아 century 하하 아핳 아핳하핳 어디서 거짓뿌린 왜? 음 나 도린 8900에 아 이는 레벨드에 다시 다 해야죠 함정으로 레벨드에 있는 거 정말 싫다 음 뭐였지? 뭐였는지 또 까먹었어 해골함정 폴모프 셀프 내가 리스도네션인데 내가 당해버리니까 예전에 차이가 나의 주인공이 내가 리스도네션인데 내가 당해버리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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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저 리치만 잡고 어, 그리고 칸각스 잡고 바로 가자 거기부터 어? 왜, 왜 쓸 수가 없지? 왜왜왜? 지금 뭔가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음, 그러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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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것도 겁나게 많은데 유포인트 아이펀치 유포인트 아이펀치 자, 어, 또 함정이 있진 않겠죠? 혹시나 반복함정일수도 있으니까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잘 못 열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윌리입니다 저는, 내가 했을 때 내가 했을 때 내가 했을 때 내가 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너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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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중간에 나만의 다 필요 없고 저장은 뭐라구요? 이리와 나의тра 혼자서 일하는거 아이악 우와 사과로 사과로부터 보고 나는 공포자에 가 스톤스틴 분신하고 블러 그리고 신성하니까 스톤스틴 신성하니까 강림 그리고 정의의 마신 여기서 볼륨오프 셀프죠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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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탈수 너의 마법은 모두 씹어주지 소화만 짧고 틀면서 포션 먹어주면 돼 진실의 시야도 미리 좀 쓰고 올거야 아 죽어라 대신이 없어진 땡 옷이 고정으로도 안 내네 그냥 저항력이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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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루 깎였다 깎였다 어이 뭐야 아 저기까지 못가잖아 아 이 보고 못하네 됐다 아 쟤 스톤 시키면 되겠다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이 자식이 됐다 나도 죽어 아이고 아이고 아 됐다 됐다 쟤 없었다 일단 얘부터 아이고 이씨 마법무기에서 거기가 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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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모든 무기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높기때문에 쉽게 죽기만 아이고 자 이불부터 사람으로 넘었겠지 오케이 또 얘 또 떨어지면은 위기 대비 연속으로 발동할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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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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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츠! 윗츠! 이야아아아 도끼 두방에서 먹었구만 자 칸각스 잡으러 보자 저 테스트들은 나중에 싹 하고 칸각스 훔치기가 되야될텐데 칸각스 훔치기 근데 훔치기가 그 언제 훔쳐야되는지 까먹었다 아 일단 빨리 가자 칸각스 훔치기 음 부드러워 칸각스 훔치기 메모라이즈를 다시한번 좀 확인을 하죠 음 레벨당 1턴 어우 좋은데 브레소프터 보호부도 훨씬 좋은데 이건 레벨당 라운드잖아 훨씬 좋네 음 그리고 어차피 이건 안되니까 해그런건 이러니까 이걸 4개로 다 채우고 폴리모프는 혹시 모르니까 폴리모프 2개 스톤스킨이 없는게 좀 음 폴리모프는 전시킨나나 3개면 가능할거같아 1,2,2,3 뭐 할수있는건 없고 음 음... 음... 내성골름이나 빠방에 가져가자 에스 뭐 퀴즈 왈 스피드 스피트 오케 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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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구요 캐 잠시만요